인 도 프론트, 도 미더, 플리즈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진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쓰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람던트도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성경이나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아시죠? You guys know what I'm doing. I'm working as a nurse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한 친구가 있습니다 There's a friend that I met while I'm working 이 친구가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잠자는 시간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That friend is so diligent so that person sleeps less and that works really hard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And I was really wondering so I asked her What do you live for?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nd the friend said I want to make more money, a lot of money So I work really hard So I asked the friend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유럽 여행도 시켜드리고 노예 효도도 시켜드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So the friend said I really want to do well to my parents And I want them to send to the tour for the Europe And I want to live very well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진짜 참 무거워졌습니다 When I heard it, I felt really heavy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saw myself before I met Jesus Christ 저는 한국에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I was born in the youngest among the three brothers and one sister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딸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저를 제가 이쁨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So my dad really wanted daughter So I was really loved by my parents 그런데도 제가 자라면서 항상 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However, there is a thought that I have been thinking 주변에서 제 부모님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사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When I see people around me, their life is really hard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것일까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So I always thought about Oh, why life is so hard and so hard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누구도 저한테 뭐 인생이라는 건 이렇다 그건 그냥 지나는 과정과 고난이다라고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I've been thinking it was so many years but nobody gave me the answer Our life is this and that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문제 속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even I couldn't find the answers that answers all the problems in my life 그래서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한 19살쯤 됐었을 것 같아요 So when I was 19, I concluded by myself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Life is this 외롭고 힘들고 그냥 견디면서 사는 것이다 Life is lonely and hard and it's just a spirit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사실 So that's why my life was not fulfilled with the joy My parents told me You automatically you need to go to college and you need to get married with a good person But I didn't know why should I go to college 대충 했습니다 대충 So I did it just in the average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하시는 기대가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스포트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산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딱 미칠 만큼 제가 그냥 할 수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아주 적당히 I wasn't just average because my parents had an expectation and parents they supported me and people they have their eyes to see me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생의 즐거움이 없었어요 So my life wasn't that pleased 친구랑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영화도 보러 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술도 열심히 마시러 다니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게 저에게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외로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지가 않았어요 So I went out with my friends to watch a movie and I drank a lot but that wasn't that the solution of by fundamental problems 그리고 나서 20년이 넘게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So I lived like that for more than 20 years then I got married so I came to America 어릴 때부터 항상 미국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Since I was young I always thought about I want to live in America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뭔가 내 인생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뭔가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나를 더 만족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가며 좀 더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일 것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한국에 모셔두고 남겨두고 남겨두고 미국에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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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버리니아택 어디있는지 다 아시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통통 비행기를 타고 로녹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을 보고 이 허허벌판에 무슨 비행기라고 태워졌는데 무슨 헬리콥터도 아니고 어디 납치당하는 줄 알고 제가 그때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골인 벌리니아테크 시골에서 블랙스버그에서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벌리니아테크 하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시나요? 그냥 벌리니아테크 학교 그 다음 작은 음식점들 뭐냐 여기로 생각하면 한 애난데일 정도 되는 곳이 딱 거기에 딱 그 시티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교수님 아니면 리타일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딱 그게 그 메인 파퓰레이션이에요. 제가 메이시스를 가려고 한 시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론옥에 가야지 메이시스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심심하다 심심하다 못해서 그 벌리니아테크에서 베리니아테크가 기리는 그런 가축들이 있는 농장이 있어요. there's a small farm the farm raised by vets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심심합니까? so students they are very like passionate but they are so bored 갖고 이제 가가지고 그 소들을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소들을 넘어뜨리면 소들이 못 일어나요. 그 정도로 그걸 가지고 취미를 삼아서 놀 만큼 그런 도시로 제가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so they went to the farm and they pushed the cows and they make them fall and fell off. that was their habits and the placement. 참 현실이 냉정하고 비참했습니다. so reality was cruel and cold.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살면서 언어의 장벽 말도 내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또 거기는 한국 마켓이나 그런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so I had a barrier of language and then I didn't know what to do. so there is a Korean culture. 그래서 제 삶이 뭔가 그런 원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막상 처한 현실이 제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외로움 부모를 떠나서 왔을 때 그런 어떤 압박감 그런 것들이 아주 믹스카 돼가지고 굉장히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so regardless of my big American dream my reality was so poor I had financial issues and I had language barrier I had feel loneliness I was learning loneliness so it was miserable.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차를 타고 무작정 그냥 나갔어요. so when I had a hardship at the time I just went out went out with the car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가다가 어느 때쯤 정신이 들었을 때 차를 멈추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터널 하면 길을 헷갈리니까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일직선으로 갔다가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때 길을 모르니까 I did so I didn't know 해보신 것 같은데 I didn't know the roads so I was crying and I was riding on the car and go straight and come back when I alert 여러분 지금 셀폰들 다 있으시잖아요. so you guys all have the 셀폰들 제가 블랙스버그에 처음 가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데 버스를 반대방에서 탔어요. so when I lived in the small area I went to the language schools but I got on the wrong bus.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에 내렸어요. 학교가 아닌 어딘가에 내렸는데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셀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전화에 갔는데 전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so I got on the wrong bus so I got off on some point but I need to call back to close to someone but I didn't know how to use the phone.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so I walked all the way home 그렇게 미국 생활을 했고 거기서 나름 일자리도 잡았고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되지 않는 영어지만 미국 친구들도 만났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so I lived with my best even though I had I had like better of language but I made friends and I went to school 아침에는 학교를 갔고요 밤을 새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때는 during the daytime I went to school and at the night I worked all for the seven days in the week 근데 이렇게 힘들다는 거 잘 몰랐고요 그냥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I was really tired mentally more than physical tiredness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남편이랑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나름 내 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돈이 좀 모자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나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계속 그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를 제 인생의 다크해지라고 지금도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렇게 답이 없이 언젠간 이것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한마음 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도 제 인생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피지컬리 느끼는 문제들은 훨씬 더 저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다 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왜 나에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더 많아지는 것일까 그런 갈등이 갈등과 혼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피지컬리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생활들도 무너질 대로 계속 무너지고 저의 영적 상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그러던 순간에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면초가 저를 이제 어떤 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생의 코너로 딱 몰아가셨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다 그런 게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벌써 논리로 머릿속에 있는 저희의 CPU를 계속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기준들을 다 동원을 해서 계속 CPU를 돌려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딱 그때는 제가 딱 그 결론에 딱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플랜 A, B, C, D 이 다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종일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계속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 나의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마다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문제되 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답이 안 보이는데 왜 답이 있다고 하시는지 내 답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무엇을 지금 못 보고 있는지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I was really frustrated 그러면서 많은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그 갈등 속에서 혼돈 속에서 또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모두가 남의 탓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답들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체질과 생각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또 다른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학업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한 인간적으로도 그랬고 한 가정에 있던 일원으로도 그랬고 너무 좌절감과 그런 상실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자꾸 이렇게 고통의 끝에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또한 그 시간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부터 그 시간이 모세가 미디언 강의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았던 그 시간이 저의 그 10년의 시간과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지금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처절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을 정말 끊임없이 짓누르는 그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과정입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그렇게 이렇게 10년 동안 매뉴얼적으로 그렇지만 남들은 모르는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10년간의 신앙생활을 지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섬겼었고 또 제가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의료선교에서도 쓰임을 받았었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내고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삶에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갑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데이 스쿨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수첩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초대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초대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초대교회에 오게 됐고 작년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작년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많이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저의 영적 상태는 제가 항상 이렇게 포럼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과 이 영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 세상 속의 나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일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점점점 더 커지는데 그 부활절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이 세상과 이 나라 나의 나라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그냥 그 문을 열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안 갑니다. I'm not going to go 안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H is not to go 두려웠어요. 너무나 너무나 무서웠어요. I was scary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지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같이 마치 그렇게 성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겁을 하고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그 문 안으로 손을 확 내미시면서 저를 확 안아서 그냥 그 문 안으로 싹 들어가셨습니다. So I kept saying God I'm sorry forgive me I'm not going to go but God hold me tight and brought me into that door. 그때 제가 눈을 확 감았어요. 기도한 문을 감고 있는데 또 눈을 감았어요. 하여튼 I was closing my eyes because I was praying but I closed it more. 그래서 눈을 뜨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was really scared so what will happen tomorrow? 눈을 떴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너무나 그런 행복한 기분이 있죠 여러분? So I opened my eyes but without knowing I was really happy.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인생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은 그런 것이다.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참 삶이라는 건 어차피 고난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그 문 안으로 안아서 끌어넣으시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아 완전해졌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I always thought since I was young like life is filled with sufferings and the measures but when God brought me into that door I felt the peace and happiness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찾아와 주셨고 God came to me like that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인 거 아십니까? Do you know today is my birthday? 저는 그 날이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맺은 임용 계약은 지금부터 하나님 사는 저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체질과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I fail and get discouraged because of my nature that I had a long time ago.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마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Sometimes I think the worldly standard is a standard of success. 하지만 이제는 창사기 3장의 그 문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But now I have a different prayer to God who saved my life from Genesis chapter 3 and guided me. 제가 살아가는 이 여정이 그리고 제가 받는 이 발길이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My prayer has changed that I pray to God God please me my life's journey as your journey and every single step by step and every single decision that I make is for you.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나온 저희의 생일이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런 또 체험 영적인 체험의 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Like today's scripture like we have about the birthday who got from our parents but there's a moment that you met God personally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또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You became a new creation because through Jesus Christ and you are becoming the new creation every day. 어떤 문제와 사건과 힘든 점들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있습니까? Is there any problem and suffering in your life? 저의 간증을 들으셨듯이 지금 그것이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s you heard in my testimony I wish you believe that those hardships and sufferings are the the way of training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내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치 여러분? God is always there and that is true is right.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I pray that you guys go closer to God by prayer and scheduled prayer and worship every day. 하나님이 저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stay far away from us. We are we are stepping back. 혹시 저와 같이 복음과 현실이 동떨어진 두 가지의 어떤 이념이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 강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Please pray please kneel down before God and pray 복음은 이념도 이념도 지식도 아닌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And say God because gospel is not an ideology or idea it's a love.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서 지금 말씀 한 하나 한 가지 나누고자 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Lastly I want to read the one paragraph because I really wanted to share with you.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바로 천국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곁에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think when they go to heaven they will just sit right next to God.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주님만으로는 만족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과거 세상에서 그 영혼을 충족시켰던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안전함 편안함 부여함 등으로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결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